솔직히 그 와일드 애니몰이 유명한 아이돌도 아닌데 왜 꼭 와일드 애니몰 매니저를 하려고 하나? 혹시 와일드 애니몰 팬이에요? 아닙니다 저는 저는 와일드 애니, 와일드 애니몰처럼 그렇게 뾰우리한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동석, 조진웅 이런 스타일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요? 근데 왜 말을 더듬지? 근데 우리가 이 우리가 매니저가 급하긴 한데 사람이 안 구해지네 근데 또 여자 매니저를 쓰기가 이거 참... 저 정말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체력도 자신 있고 힘도 셉니다 말랐는데 뭘 잘했어! 이거 둘 수도 있겠는데요? 자, 보시죠 어우 장사네 자, 저는 웨이트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오호 이야 잘한다 이야 정말 잘한다 우리 장사네 이거 너무 가벼... 이거 너무 가벼... tongues 좀 더 좋은 아 셋 둘